안녕하세요 영화 간신을 연출한 민계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산군이 가진 권력의 전행을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채용세라는 사건이 있는데 전국에 당신구간 400만 명, 450만 정도인데 만 명 정도의 여자를 채용해 왔으니까 왼색을 보이라 기본적인 형태들은 조선 초기에서 중기에 넘어가는 고증 형태에 입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톤을 제의적인 화이트나 블랙을 많이 쓰고 그리고 욕정이나 욕망을 표현할 때 레드 컬러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썼고 영화에 나오는 주요 인물인 연산 그리고 승재 단희와 더불어 설중매 그리고 수상연회신에서 군무를 추는 무희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종류의 춤이 등장하고 있어요. 고증을 기반으로 만드는 픽션이기 때문에 승재 같은 경우는 처육무를 굉장히 잘 추었던 실전 인물이라고 그래요. 기존에 있던 무슨 우리나라의 추나도라든가 중국의 추나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리서치를 했었는데 동양적이면서도 약간 회화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제조 이 그림은 멀짝인가 아니면 또다시 자네 이름을 써야 할 망자인 공간상의 압도적인 스케일이다 이런 것도 많이 표현했지만 수상연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사극 중에서 그렇게 노적인 비주얼로 뭔가를 만들어낸 영화는 없었기 때문에 사극에는 연회 늘 나오잖아요. 관객에게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 영화 속에서 늘상 있던 연회에 지쳐있는 저 왕에게 더 자극적인 새로운 연회를 보여줘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 수상연회라는 컨셉이 사극에서 별로 나오지 않았던 컨셉이어서 그때 악공들부터 신하들, 미용수들, 운평들에서 가장 많은 수가 나왔던 촬영이었고 기본적으로 아침 촬영이어도 새벽에 나와서 어떤 운평들은 먼저 진행을 하고 초반에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어요. 거의 촬영, 거의 시간만큼 보통 새벽 3시 정도에 분장을 시작해서 옷 갈아입고 머리하고 그렇게 하고 또 배우들도 와서 여배우들 기본 2시간 정도 세팅한 거 봤고 우리 둘을 보여주마! 거의 한 3달 전부터 연습을 안무 작업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배우분들을 같이 훈련시키고 연습하고 이런 것도 촬영하기 거의 한두 달 전에는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훈련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따라가고 있어도 더욱 더 배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전 신선한 타격 그리고 신선한 이미지들이 많이 담겨있는 영화니까 기존 사극하고 다른 재미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간식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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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